시작한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생각보다 잘 참네. 아프다고 하면 네가 불편하잖아. 진짜 네 정체가 뭐야? 너부터 말해봐. 네 정체가 뭔지. 회사의 점수 딸 목적으로 양동이를 조사했다면 잘못 짚었어.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. 우리 오늘 있었던 일은 서로 있는 게 좋겠다. 도광우 사장 비리 조사. 왜 하는 거지? 너도 알고 있었어? 우리 협조하는 게 어때? 글쎄.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을까? 우리 협조하는 게 어때? 우리 협조하는 게 어때? 우리 협조하는 게 어때? 아멘